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속에서 모든 불안과 또는 불협함과 분열과 이 어려움과 궁핍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사랑과 안정과 이해와 모든 정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또 그 가정이 만약에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또 시기와 쟁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별을 다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모든 핵가족이 가정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공과금 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방세라든지 이러한 집세 유지하기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말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다. 이 딩크란 말이 무슨 말인가? 딩크는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인컴, 그 다음에 애는 노, 케이는 키드. 그러니까 맞벌이, 자식들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하고 또 어떤 시설에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대 가정이 세대 간의 어떤 이해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펑션, 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정감의 상실 또한 회복의 상실, 직장에 가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또한 이혼하는 가정이 있고 편부나 편모스라 해서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과 집중력의 결핍과 여러 가지 마음 속의 분노와 이러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도 가정을 꾸리게 되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게 되게 되면 자기들도 그 상처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자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타네티라는 그 잡지에서 하바드 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인 알만드 콜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대 사회는 가족과 사회의 돌봄 관계, 이러한 관계가 파쇄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열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고 휴식을 치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서는 95%의 환자들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입원실도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물론 참 끔찍한 얘기고 그래서는 안 될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심각한 위기,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도처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1, 2위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엄청난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 내재적인 그러한 쓴뿌리가 얼마나 이 사회에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고 사회도 직장도 나라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이 모든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아주 셀이 되는 가장 모판이 되는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얼마나 그 가정이 건전한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을 회복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일 뿐만이 아니라 종속의 유지입니다. 후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더욱 많은 그러한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그 가정의 문제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후손 자녀를 낳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가정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식할 만하고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요 정말 그야말로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하나의 작은 천국처럼 회복처처럼 피난처처럼 이 세상의 요새처럼 이 가정이 유지되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공부에 지치지 집에 오면 또 공부 하나 닥달하지 또 공부에 또 집중하지 못하면 부모들은 화를 내지 못 따라가니까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그 가정의 function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가정은 전통을 지키고 민속적인 이러한 모든 전통을 전해줄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이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가정의 위기 가정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힘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도 이미 청년층부터 유년층까지 얼마나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잘 모이질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년부가 폐기되고 청년부조차도 교회에서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소천국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정에게 맨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뭔가 군력 같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자유를 빼앗길 것 같고 순종하면 뭔가 내 자신이 손해볼 것 같고 억압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오늘 이 성경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은 탈라의 원어로 보면 휴파쿠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파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후포라는 것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 give. 그리고 아쿠어라는 말은 귀라는 말. 아쿠스틱 그런 말이 있죠? 아쿠어. 그래서 give ear. 귀를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다는 그 말은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청종한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순종이라기보다는 청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번역에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청소년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부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 거부의 영이 이 청소년들에게 꽉 차 있어요. 왜 거부하느냐.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청종하기를 싫어한다. 왜 청종하기를 싫어하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복종하고는 다른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 복종은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매우 좀 군력적인 단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남녀를 차별하시나? 그런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예속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예속하다. 그 왜 예속하는 것이냐? 이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와는 모든 아내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모든 남편의 모델이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모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 기원이 속해 있는 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과 한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의 단어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했을 때 머리의 뼈를 빼서 한 조각을 빼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손이나 발의 뼈를 빼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심폐, 가장 생명을 주관하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몸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 한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그러한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목회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목회자로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아내와 제가 참 목사님들 앞에서 다 심사를 받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둘이서 같이 안수를 받는 것 같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 안에서 참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한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반면에 자녀는 그런 복종과는 상관이 없어요. 순정.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한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주 안에서 순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정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정했을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 귀를 주라는 말입니다. 청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정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말할 때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순정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천국을 이룬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속에서 첫 번째 가는 것이 부모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정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가? 왜 내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되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모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섭섭해하고 매우 좀 어떻게 보면 마음 속에 분노가 있고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해 준 분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아무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부여해 준 분은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아이가 2.5배라고 합니다. 2.5배 참 낙태의 불명해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인구 대비 비율로 한 명이 태어나면 2.5명은 낙태된다는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모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30%의 확률인데 얼마나 참 운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태아 있을 때 몸이 매우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아버지를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이를 낙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두고 보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당장 아내 아내를 먼저 살려야지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제가 크고 나서 그걸 들었을 때 등골에 식은 탐일 줄 아이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건강에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모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러한 낙태로 인한 참 불명예. 다행히도 사후 피임약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낙태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건 참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보면 수정된 난이 아직 수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상관이 없는데 조금 늦게 그 약을 복용을 하면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 난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기 낙태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후 피임약을 들 때는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들어서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젖을 먹여주지 기저귀를 갈아주지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줬을까요 옷을 또 새로 갈아입혀주지 수천번 수만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면서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인가 이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6만 6천 4백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아마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교육비 대학까지 이제 마치기 하기까지는 수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한 자식을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비용과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18세까지만 키워줘도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첫 개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 잘 알지 않습니다.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언양이 첫 번째 개명 언양이 있는 첫 개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개명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자식이 잘되고 안되고 자식의 생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 권세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에게 실망을 주는 자녀들이 잘되요? 안되요? 잘 안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된다는 것이 뭐예요? 잘됨이라는 것은 유 라는 말이에요. 웰빙 글자 그대로 말하면 웰빙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게 쉽습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너희가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합당한 존경함을 통치자가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존경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리스펙트 좋게 여긴다 이거예요. 기쁘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요 내 어렸을 때 그냥 얼마나 나를 많이 팼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나중에 자매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비로소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그러한 것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한 것도 있었지만 술을 안 드실 때는 참 잘해졌다는 거예요. 용돈도 잘 주고 학비도 꼬박꼬박 잘 내게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셨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원망했던 정말 문제의 부모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망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할 때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매를 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부모에 대한 쓴뿌리와 원망과 분노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건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했는가. 내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 상담을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부모의 마음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막 울고 통곡하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민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치유가 일어날 때 이러한 그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러한 그 시대를 시공을 초월하여서 들어가서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공경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부모의 말을 청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소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어떤 보상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은 유라는 말이로써 웰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웰빙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부모가 축복하면 왜 자녀가 잘될 수밖에 없는가 또 부모가 섭섭하게 여기고 부모가 매우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낙시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DNA 사실 우리의 DNA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됐잖아요 아버지로부터의 반 어머니로부터의 반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DNA와 나의 DNA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NA의 관계 유전학적인 분자의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DNA가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고전 물리학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양자 물리학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물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모스코바의 한 실험실에서 어머니 토끼와 새끼 토끼를 분리시켰습니다. 어머니 토끼를 실험실에 놔두고 모스코바에 그리고 새끼 토끼는 핵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수천 키로 떨어져 있는 깊은 심의 바닷속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 토끼를 그냥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죽이는 순간에 그 엄마 토끼의 뇌파에 엄청난 그런 파장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 어린 새끼 토끼가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이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울림과 떨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속에 도처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존경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열두척으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일본 외군들을 격파했습니다. 그 외군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봉가인 충남 아산에 쳐들어가서 그 봉가를 포위했어요. 그 봉가 속에는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면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군인과 함께. 그런데 수많은 군대가 와서 그 아들 면을 들려싸서 그 아들 면은 아주 장렬하게 그 적장 세 명을 죽인 후에 자기도 칼에 맞아서 절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외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나 그 아들 이순신 장군 아들의 면의 가족을 벗겼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잠을 자는데 이순신 장군의 면이 나타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갑자기 실족을 해가지고 시내가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빠지지는 않았는데 아들 면이 나타나니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안 끼면서 있는 그러한 꿈을 꾸고 발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통곡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왔는데 아들 면이 죽었다는 거예요. 외군들에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한 꿈을 꾸는데 또 아들 면이 나타나서 지금 아버지가 잡은 그 외군들 중에 나를 죽인 놈이 있어요. 거기 아버지 복수해 주세요.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하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그거 못 죽이냐. 네가 나서 세라. 그랬더니 이 저 세상은 유가 다르고 명이 다르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면을 죽인 그놈을 찾아내서 참했다라. 그리고 위령제를 드렸다. 이런 보고가 난중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이러한 물리학적인 고전학적인 이러한 것을 초월한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한양대 병원에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당뇨합병증으로 폐혈증으로 들어가실 때 내 귀 속에는 그게 분명히 어머니가 하는 소리 같아요. 이제는 죽으러 가야 되겠다. 누구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말로 부모를 자녀를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빌어먹을 자식 말이야. 이런 말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빌어먹다 아니요 자식이. 아이고 나를 속색이 차라리 낫지 않은 게 낳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자식이 그냥 그 마음속에 꽉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늘 처녀를 축복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죽일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살로마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축복을 받으려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로라도 축복을 해.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회기본능이 있어요. 아니면 그 독설을 하면 그 독설이 그 사람에게 꽂히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자식 종사 잘못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당해요. 자기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줄지라도 자녀에게 화풀이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30장 17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허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저주를 받은다고 하면서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경허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아멘 할지어다. 자문서 30장 17절에 나와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자문서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면 눈이 까마귀에 쪼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대로 부모를 조안해서 순종하고 청정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여 내 삶이 웰빙의 삶을 살고 내가 장수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이 세상이 싫으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격렬히 부모의 말을 깎고 또 자식을 또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된 우리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웰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수함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나 다 물어보면 장수하고 잘 살면 좋지요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건이에요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개명이요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요 장수하는 비결이 약잘 먹고 검사 잘하고 운동하고 무슨 보약을 먹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잘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고 내가 옳은 것인데 이것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되는 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다가온 그 무서운 시련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무서운 일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 싫어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다면 정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그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 물질적인 필요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로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 듣기 싫은 말도 끊지 마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경청입니다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귀를 청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모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부모는 축복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 권세가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늘 좋은 말을 하세요 축복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자식을 노협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해서 상처가 되었을 때는 부모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건 물론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을 파쇄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콩떡이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평화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가장 공격적으로 가정을 파쇄하려고 하는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권위와 가정의 모든 흐름을 아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정하도록 거역의 영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거역의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패역의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래요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 주장이 셉니다 순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역하고 반항하면 이것이 무슨 투사인 줄로 미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사단의 제일 원칙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귀는 도적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미혹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강제하고 고통을 주고 중독이 되게 하고 습관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노형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자녀를 파괴하는 것이 부모의 그 노년기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가정 파괴를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질서를 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격할 수 있는 마음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피난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소천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면 그 가정은 소천국이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안해서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말을 들으십시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협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에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온전히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아픔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남편은 세임을 얻고 직장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요 어머니는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아름다운 정서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는 놀라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